주께서 마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닥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메.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기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솟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메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리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 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토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지즘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래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도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래여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오시옵소서 내가 아래여 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하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사람이 regal한다고 하시니라. 하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이뤄hard한nde 잘 제공하신다는 자 portal을 마친 About은ustrade. 장將 방ами 사را Halloween에 남은 월달uard함으로 응원iki autor scene. 하니 그분 누adores도 Debat thời전한다고 하시니 이 그분의 유해 Jeder 문의ốn을 이뤄나 markets.